가위에, 그 꿈 깨면서 가위에 눌렸어요. 가위에 눌렸는데? 눈 앞은 눈 앞에는 그냥 방 못 지나갔네. 응. 난 이 친구야. 눈 앞에는 저희 방이 없고 저희 방 화장실 있었어요. 야, 건우 형. 봤어? 응, 나 봤어. 나 오늘 방 봤어, 진짜. 뭘로 봐? 아, 진짜 사람 지나가고. 앞에 사람 계세요? 스텝밤. 아니야, 아니야. 어? 아니, 저 눈 밖에. 아니야. 아, 저 봤다니까. 아, 진짜로. 지금 지나갈 사람이 없는데? 아, 내가 진짜 봤어. 아, 내가 확인하고. 으악! 내가 확인하고. 아, 내가 진짜 봤다니까. 진짜로? 진짜로. 대표님 오셨나? 아무도 없었어. 이건 잠부장. 이리 봐요. 역시 서울은 야경이 진짜 있다. 없어, 없어. 근데 진짜 봤는데? 아, 있어요. 근데 그 감이 뚫렸을 때 그 느낌이 너무 싫어. 어.